두가지 학습자료를 더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젠스테이지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. 젠스테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,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첫번째는 여기에 sending millions of http request using genstage 라고 하는 블로그 내용입니다. 2019년 1월 달에 작성된 내용이에요. 그 사이에 물론 좀 바뀐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굵은 줄구리는 것 같습니다.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동시에 각자의 데이터를 보낼 때 그것을 조율할 때 젠스테이지가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정확히 잘 기술한 책입니다. 책이란다 블로그에요.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젠스테이지 부분 있죠. 이거 그러니까 핵스닥스입니다. 젠스테이지 버전 1.10 그죠? 1.1.0 해서 젠스테이지 비헤이비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. 이것도 내용이 좀 많이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 두가지는 제가 강좌로 녹화를 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혼자서 읽어보시도 충분할 것 같아서 남겨놓겠습니다. 혹시라도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이 영상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게요.